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나도 스틱네임 뽑자 스틱네임 뽑으신 분들 코인 넣었어요 혹시 스틱네임 뽑으신 분들 코인 넣었습니까 2코인씩 넣었다고 안 넣어도 어떤데 난 3코인만 넣어야지 X가 잘 안 뜨는데 일단 아니 X 엔진이 난 안 떠 원래 이렇게 안 뜨는 거야 근데 첫날에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안 뽑힐 것 같은데 왜 안 뜨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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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기관 잡성한 거야? 나 기관 잡성했어 아 X 엔진은 저렇게 뜬다고? 아 X 엔진은 저런 식으로 방금 못 뜬 거야 그러면 아 버스 엔진은 뜬 거네 그냥 저런 식으로 따야지 X 엔진은 뜬 거네 오케이 확인 존나 안 뜨는데 어? 블랙차크 스틱네임 같은 블랙차크 떴습니다 아 안 뜨는데 뜨긴 뜨냐 파라곤 3대 한번 넣어보자 4대 파라곤 4대 4대 넣으니까 이렇게 되네 오 전셋 같은 값어치 오지게 하네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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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4대가 좀 확률이 좋은 거 같아 맞지 어? 이걸? 오 연달아 두 번 떴어 그래도 4대가 좋은 거 같은데 그냥 4대에다 9코인이 맞는 거 같은데 맞지 내가 봤을 때는 레전드 카트바디를 좀 넣어야지 잘 뛸 거 같은데 아니네 이거 아니야 그냥 운인 거 같은데 세 대도 될 거 같은데 어 제발 스틱 세팅! 버스트 두번! 세팅! 근데 레전드 카트바디가 좀 잘 뜨는 것 같겠네 확실히 확률이 레전드 카트바디가 좀 잘 뜨는 것 같은거 기분이 드네 택튜브 스틱드 떴다고? 택튜브야 몇 대씩 했어? 세데시 0코인? 아 실화냐? 세데시 0코인이냐고? 세데시 0코인이냐고? 따단 한 번 어? 세팅! 제가 봤을 때 캠 일단은 한 세 번 정도는 더 날라가야지 될 것 같아요 캠 지금 아직 세 발 남았습니다 세 번 정도 더 날라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발! 그치 얘들아 복부 막을 필요 없어 핸드폰 집중 이제є서 tent 사나 기록 유리 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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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 다 부술거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부 존나 많아요 부 뜨면 다 부셔버릴겁니다 진짜 죄송한데 부 지금 9대 9인구 928, 9삼 27 9사 36 9호 45 46, 47, 48, 49 부 도 50대 있거든요? 부셔버립니다 진심 제발! 떴다! 그렇지 박지호 쓰고! 오오오! 아이씨 죽다 아 부럽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진짜 떴나? 불화라고 해주세요 완전히 수고해 형은 떴다잉 와 형님 연기 많이 느리셨네요 정말로? 지호야 네? 솔직히 쫄깨됐지? 쫄깨됐죠 당연히 연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1. 응 여기 쓰고 응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응 아니야 응 쓰고 응 안속어 야 너가 떴으면 더 난리 났지 지금 진짜 발령기 대우지네 진짜 지효야 네가 학원 좀 다녀라 진실 지효야 전혀 뜬거 같지 않았어 진짜로 시청자분들 아무도 안속았어 진짜 니 혼자 그냥 응 물리를 수고요 박지호 씨 박지호 씨 그 차에다 꼬라받고 계세요? 부들부들 거리네요 박지호 씨 그 차에다 꼬라받고 계세요? 우리 꼬라 박지호 씨 네? 박지호 씨 지금 꼬라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거 떴다 떴다 와 축하드립니다 형님 야! 차 짜고 있다 축하드립니다 와 먼저 떴어요 태판이 형이 야 안 뜨는거 아니냐 그냥 와 노답인데 그냥 비오바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래 놓고 아 일러워 비오바 질! 아 나안뜬다 진짜 이거 빙내 보금은 300개라고? 페퍽 3회계 계엏 와아 축하드려요 3회계 계엏 30회계 계엏 코트에 시골해 거 연따라 2번 X발 갈았냐, 아주 와아, 차 지금 현대 갈았는데 현대 넘게 갈았거든, 열글 나네 시호야, 어떻게 알았어? 천데요. 천데? 네. 너와 나와. 동지. 저 지금 V 엔진 다 써가지고 HD 엔진 가고 있어요. 아, 뉴 엔진이요, 뉴 엔진. 실화야? 네. 와, 차 다 썼다, 나. 시호야. 네? 나 차 다 써가. 저도요. 마음이 아프다, 내 차 없으니까. 아, 근데 코인넣터랑 똑같은데? 진짜. 형들 이거 코인넣을 의미가 없어, 진짜. 더 잘 뜬다는 그게 없어. 아까 열 번 해봤잖아. 코인넣터 쓰는 거 그냥 아까운 거 같아요. 와, 나 지금 1220대 썼다. 마지막 한 번 딱 뜨면 이제 그때 안 뜨면 포기해야겠다, 이제. 아, 장난사나. 아, 나 안 해, 나. 아, 나 포기. 포기해! 나 시승할래, 그냥. 아, 야, 포기. 나 포기할래. 아, 진짜. 작 같다, 진짜. 님들. 지우 버스 몇 개인 줄 아세요? 600개, 600개. 와. 아, 일단 저는. 차 이거. 일단 만드는 거 여러분, 너무 빡세네요. 차를 제가 1250대 갈았거든요. 일단 저는 포기하고. 400대 갈아서. 뽑은 택투부기죠. 시승해볼게요. 2대 떴다. 와, 만약에 한 대 더 떴으면 진짜 존나 빡칠 것 같아. 개부러. 야, 스틱레인 2대 뽑은 사람 있냐고 싶은데. 아, 부럽다. 아, 부럽다. 이거. 아. 아. 아, 어휴. 아, 어휴. 내게 잘 속속이 해야겠다. 이거 뜯데붓고 좀 있다가. 찌. 개부럽다, 시. 뭐해. 확장본드나 하자. 작 같은 거. 시승할 수 있는 사람의 아휴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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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